소개하기 소울이 보았다 개가 귀여운 척 많이 해요 예 애가 살짝 뭐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귀여운 느낌도 같이 나가지고 다 가졌어요 큐티 섹시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기호형 기호형 역시 우리 아들이야 진짜요? 우리가 기호를 많이 따르죠 기호 얼마나 좋습니까?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죠 기호형 뭔가 안기면 다 끝에 온도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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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어하지 마세요 용어하지 마세요 용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뭐하는 거야, 여기도? 소울이가 저를 너무 잘하는 게 더 큰 생각하는 거 같아요. 이게 뭘까? 이게 뭡니까? 뭐하고 있는 거야? 뭐해요, 이게 도대체? 어린애들 옆으로 가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이렇게 항상 웃는 걸 좀 봐봐요. 오 뭐? 그러게 더. 소울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, 여러분. 저희 소울이 덕분에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. 뭐했는데요? όσ이라 너무 귀여운 느낌?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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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고. 아, 와줘, 와줘. 아엥. 아, 미칠 것 같아, 너무 귀여워. 미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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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이는 어렸을 때 해서 처음 봤을 때 다시 100기였잖아요 미니스 마찬가지 athan 징 아니 크리스마스 목도 제대로 못 가고 지금 목 갈 줄 아세요? 여러분 제가 왠 손잡이가 없냐? 엉덩이를 만지지 말고 형 너무 야 아파요! 애들 물 때려! 엄마 힘내세요 우리 사랑해요 아파! 아 뭐야? 아파! 아 뭐야? 왜 건조하고 스텝! 왜 던져? 지금 체크! 와 훌륭이네 소울이라는 엄마 기호영의 표정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어 요즘 따라 더 많이 안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너 외롭지? 응! 기호 형이 좋으신가요? 아... 아니야? 나 갈래. 빠이빠이! 쏘라 빠이빠이! 빠이빠이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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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rrr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어디에 있는지? 어디에 있는지? 어디에 있는지? 나의... space 나의 세계 나의 사라지네 여기가 사라지네 어?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오케이 고마워 왜에 있는지? 어디에 있는지? 냉온한 조각 신문 본 뒤 우린 언제나 듣지 이 예정표현 뭐야 갑자기? 스텝! 가 가 가 왜 왜 왜 왜 왜 스텝? 응 와우 귀엽다 와우 현랭아 조리 형 이렇게 사진 입은 이렇게 이상하게 찍고 이렇게 편집해요 동급이 오늘 기분 어때요? 오늘 기분 기호향가 있어서 나빠요 이번에는 이것은 이유이 조리가 맥 스스 음악이전 마이 라이프 그렇지 뮤딕 이즈해? 네? 이게 yes야? 오케이 그럼 한번 팀 Jorge 봐봐 뮤딕 이즈 마이 라이프 그럼 핫해 이즈 마이 라이프 한 번 다시 나랑 겹쳤지 않나? 뮤직인 페라렛 팍팍 지나갔는데 이번 겁나니는 뭔가 활동이 진짜 눈 깜빡하고 떠보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한국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좋아한다 맞아